5월에 신부란 말이 있죠. 그만큼 5월에 결혼을 계획 중인 예비 신랑 신부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결혼식을 참석하는 하객 입장에선 항상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기금입니다. 결혼 당사자와의 친밀도 식대 등에 따른 액수고민도 생기지만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 추기금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5월 결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물음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 취업 사이트에서 결혼 관련 설문조사를 몇 가지 했는데요. 첫 번째는 5월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은 몇 월 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꼭 5월에 결혼하고 싶다가 35.8%가 나왔고요. 5월만큼은 피해서 결혼하고 싶다 23.3%, 꼭 5월이 아니어도 된다가 40.9%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5월에 결혼한 게 좋은 이유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계절적인 요인이 컸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기온이 44.4%, 5월이 주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좋아서가 19.9% 나왔고요. 화창한 계절 느낌이 좋아서가 19.9%, 웨딩 촬영 등이 좋다 9.8%, 신혼여행지를 선택하기 좋은 계절이다가 5.3%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5월에 결혼식을 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성수기의 결혼 비용 부담이 커서 36.4%고요. 결혼식이 너무 겹쳐서 소위 말해서 흥행에 실패할 확률이 높죠. 16.8%, 연이은 경제사의 지인들 부담의 16.2%, 굳이 5월에 할 이유를 몰라서가 13.9%, 그리고 서두르는 결혼식이 싫다라는 답변도 8.7%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제 5월이 되면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이 자주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몰려있다 보면 점점 커지는 추기금 액수이지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월 달은 많은 수식어가 있죠. 가정의 달도 있고 납세의 달도 있지만 지출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혼식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큰데요. 해당 1회당 경제사비 지출 구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낸다가 한 53.1%가 나왔고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17%, 그리고 5만 원 이하가 12%,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의 1회당 경제사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직장일 대상으로 월 평균 경제사비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평균은 약 12만 9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40대가 15만 1천 원, 30대가 13만 6천 원, 20대가 12만 1천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실 고민이 가장 큰 게 있죠. 추계금 매물 얼마나 내야 할지 하는 겁니다. 이제 기준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보통 청첩장을 받은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결혼식 참석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4명 중에 5명은 경제적인 지출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특히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성들 같은 경우는 추계금을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한 경험과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두의 고민이군요. 그럼 추계금을 낼 때 고려할 사항들 좀 몇 가지 짚어볼게요. 먼저 이제 식대값이 비쌀 경우인데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서울 지역을 예를 들면 평균 식대값이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되니까요. 이럴 때는 식대값을 기준으로 잡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식장이라면 한 5만 원 정도가 적정해 보이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 5만 원 정도를 내고 두 사람 이상이 참여를 한 경우는 좀 예의에 어긋날 수 있겠죠. 그리고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호텔 식대를 좀 감안해서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적정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방에서 치러지는 결혼식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신랑 신부가 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대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간혹 교통편이 힘들어서 이제 참석하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 추계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네, 뭐 교통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로 참석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뭐 가능하다면 지인에게 추계금을 같이 전달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경우라도 단순히 추계금뿐만 아니라 간단한 카드라든지 손편지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 어플리케이션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 백킹보다 그것들을 이용을 하면 계좌이체 금액 이외에도 메시지 축하 카드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계금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보통 이제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이제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받은 지가 5년이 좀 넘었다 싶으면 물가 상승률을 좀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 주시는 게 좀 센스 있는 추계금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5만 원을 정도 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7만 원 정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추계금 이외에 간소한 선물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결혼식 전에 청첩장 모임이라는 거를 요즘은 이제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모임에 참석을 했다. 이러면 이제 추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통 이렇게 청첩장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식사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본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가 꽤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니까요. 이럴 때는 식대값 이상의 추계금이나 또 성의 있는 선물 정도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추계금은 상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홀수로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음향, 오행, 1원에서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 긍정적인 기운을 뜻하고 짝수 같은 경우는 음의 부정적인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홀수로 추계금을 하게 되는데 10만 원 같은 경우는 짝수임에도 불구하고 꽉 찬 숫자라고 해서 예외로 두기 때문에 이런 상식 가져주시고 친한 분들한테 조금 더 성의를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결혼식 추계금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